한국국토정보공사 두명을 하면서 하셔야 될거같아요 두명을 하면서 하셔야 될거같아요 두분 너무 똑같으시던데 일단 저희 클레임컵에 메일과 메일과 초아가 지금 시구를 하기로 하는데요 맞춰보세요 메일과 초아이가 제가 29만이 택한 분들 토지를 따라할거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안되겠지만 제대로 이렇게 소녀 남강진이 크레오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오팝의 메일 네 저는 초아입니다 네 이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맞춰보라고 할걸 그랬어요 네 오늘 저희 둘이 시국으로 선정이 되서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둘 중에 누가 던지게 될지는 저기 올라가서 정해지게 됩니다 누가 하게 될지 맞춰보시길 바라구요 오늘 공 잘 던져서 오늘 저희 팀 응원하는 팀을 공개했으면 좋겠구요 매구 선수들 더운 대회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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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